음악 악마와 리만가설 이 웹툰은 서울대 수리과학부 김용원 교수가 제작했고 카우스 수학 강연 중 직접 설명한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. 웹툰 속 수학자는 20년 넘게 리만가설에 도전하고 있는 기아서 교수를 모델로 삼았습니다.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악마와 어느 수학자와 리만가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소문에 따르면 로버트 존슨이라는 미국의 기타리스트는 악마에게 영혼을 판 대가로 엄청난 기타 솜씨를 얻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. 여기 악마는 교태소설 파우스트에서처럼 고객의 영혼을 받고 그 대가로 고객의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. 이제 이 악마가 있고 이제 수학자를 소개할 차례입니다. 어디서 좀 많이 본 얼굴 아닙니까? 지금 뭔가를 골몰이 생각하고 있는 수학자입니다. 지난 20여 년 동안 리만가설의 증명을 생각해왔는데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느낌이 듭니다. 지금 얼굴을 감싸고 절망하고 있습니다. 악마는 이런 절망한 영혼에 꼭 접근합니다. 당연히 악마가 나와야겠죠. 악마가 들어옵니다. 들어와서는 악마는 자기 소개를 합니다. 저 악마입니다. 그때 수학자 심정이 어떻겠습니까? 지금 완전 절망에 있는데 뭐가 나타나서 자기가 악마됩니다. 와 미치겠네. 정말 별의별게 다 뜨는구나. 가지가지 하네. 그러면서 짜증이 나가지고 당신의 영혼을 뭐 제게 파신 다음 뭐 그런 상투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짜증나서 영혼 그거 그냥 가져가세요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소원을 말씀해 주셔야죠. 그랬더니 이 수학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 뭐 그렇다면 리만 가설의 증명을 알려주시오.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어 근데 악마로서는 이거 완전 외계어로 들리는 겁니다. 어 뭐 뭐 리만 뭐요? 그거 무슨 로또 이름이에요? 다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? 그랬더니 수학자는 이제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. 아 그것은 저 리만 제타 함수의 모든 비자명 0점의 실수부가 2분의 1이라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. 악마에겐 이건 더 외계어입니다. 왜 이제 그 사태를 보고선 수학자가 수학은 얼마나 아냐 악마한테 묻죠. 당연히 뭐 악마가 뭐 수학과 나왔을 턱도 없고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그 정도는 좀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. 수학자는 감을 잡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. 우선 수학의 정석 미적분학 해석개론 복소함수론 대수기야학 해석적 정수론 이런 거 다 공부하고 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든 말든 해라. 악마는 어쨌든 건수 올리기 위해서 자기 방에서 며칠 동안 그 어려운 공부를 합니다. 근데 역시 악마라서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며칠 만에 밤새워서 그걸 다 공부하고선 이제 수학자를 찾아갔어요.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고 수학자는 넌 악마나 되면서 그것도 못 푸냐 하고 지금 막 다그치고 있습니다. 악마는 괜히 수학자한테 왔다. 애구 애구 난 오늘 완전히 망했다 했다는 뭐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리만 가설은 악마에게도 엄청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. 라는 견해를 담은 그냥 짤막한 이야기였습니다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21년 동안 끈기 있게 밀고 나가신 힘, 원동력은 어떤 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 건가요?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우스갯소린데 이제 미만 가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두 종의 수학자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. 한정은 뭐 델링 같은 그런 수학자겠죠. 그리고 또 한 종이 있는데 저 같은 종입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성격이죠. 성격. 그냥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냥 내가 좋아해서 내가 리만 가설 한다. 그거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치는 제가 볼 때 한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. 그 이상은 아마 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성격 때문에 할 수 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잔 학습 tan 것 아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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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